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분들 송정희 전영민 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하얀 등 되어 있습니다. 하얀 등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낚시인들이 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낚시인들이 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낚시인들이 욕듣는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송정희 하얀 등 되고요. 이 도다리를 두 마리를 이렇게 버리고 갔습니다. 낚시를 왔으면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미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갔습니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 너무 너무 합니다. 얘는 지금 현재 잡아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잡았다 하더라도 바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1월 말까지는 1월 말까지는 구멍입니다. 여러분들 구멍이예요. 진짜 너무 하죠. 이거는 그래도 시알이 꽤 크거든요. 꽤 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저 뺨을 재봤는데 뺨을 재봤는데 한 22에서 2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거는 너무 아닙니다. 그쵸? 낚시도 낚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낚시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런거 보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여기에 낚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고기를 버리고 갔네요. 진짜 너무 하죠. 바로바로 살려줘야 하는데 1월 말까지는 구멍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낚시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하죠? 진짜 너무 하죠? 바람이 많이 흘립니다.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낚시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미덕으로 우리 낚시를 생어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 한마리를 잡자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유가 되고 할텐데 집에 안 가져갈 것 같으면 바로바로 발을 만들고 살려주든지 했어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쵸? 저도 낚시내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다녀면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미덕으로 다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송정 하얀등대 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바늘은 참 잘 끊었습니다. 낚시줄은 참 잘 끊었습니다. 낚시줄을 이렇게 길게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낚시줄을 이렇게 길게 하면 고기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낚시줄이 이렇게 길게 되면 고기는 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잘라 놓고 이렇게 바닥에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네요. 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런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하지? 한마리가 아니고 자 여러분 두 마리 차입니다. 이거는 좀 어린거 한 15cm 이상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미덕으로 우리의 낚시생어라 합시다. 여러분 이게 이럴 말까지 거먹입니다. 이럴 말까지 거먹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낚시줄은 이렇게 길게를 참 잘 끊었죠. 그쵸? 제가 다시 화면을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런거는 조금 안이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작합시다 진짜 이런거는 여러분들을 제가 좀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낚시인의 제가 한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고기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고기 이거는 약 한 20 정도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늘 낚싯줄이 이렇게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약 한 100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고기는 물에 이렇게 돼 가지고 물에 살려주면은 이 고기는 살아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또 한 마리 됐습니다 이거는 약 한 1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아니죠 그쵸 자 여러분들 항상 낚시태에 오면 낚시태에 오면은 자기가 가져왔던 쓰레기는 자기가 돼 가져가는 거로 우리 합시다 낚고기는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미득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낚시생활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저는 더욱 더 바랄 수 있겠죠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이런거는 좀 아니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